코트로 2행시 해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코트로 2행시 나가 강태였어요. 블랙은 안하고 한 번 더 나에게 질분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아 배불러 전상금 신곡? 근데 나오면 뭐 할 거야? 흥해야지 이수 아니면 MC 더 맥스 아니면 신곡 나오는 거 바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반응 좋으면 듣고 해야지 뭐 흠흠흠 미니앨범이네 흠흠흠흠 흠흠흠흠 이렇게 축 처지냐 오늘 축 처지네 밥 먹어서? 흠흠흠 아 이틀째 같은 옷 입고 있고 내가 샤워도 안하고 그래가지고 몸이 찝찝하니까 마음도 찝찝한 거야 창문 좀 열어라 랄프야 더워 더워 어제 샤워 안 했어 응 안 되겠다 이럴때는 양악을 해야겠다 바로 틀린 그림 찾기를 해야겠다 틀그 해가지고 여러분들 씹어 먹어줘야겠다 틀그 붙으실 분 들어오세요 흠흠흠 컴퓨터 왜 안 켜놨니? 컴퓨터 꺼놔야죠 안쓸때는 전기세 아키되지 않겠습니까? 개소리 하지 마시구요 예 까먹고 안키신 거 자꾸 그런지 이런식으로 아니죠 까먹고 안키신 거 상참 꺼놔야겠다 응 매직아이 대전 한판 하자 매직아이 대전 매직아이 대전 뭐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상차림비 내가 봤을때 지금 이제 뭐 200개 400개만 받으면 되는데 먹방도 했겠다 배도 채웠겠다 뭐 했으면 좋겠어 오목? 오목 오목은 에바야 난 오목은 못해 솔직히 오목은 자신도 없고 오쑤 미스테리 매일매일 불타는 한소이 근데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이미 뭐 헤어졌고 헤어졌고 헤어졌는데 헤어진 거 같다 이제 계속 뭔가 언급하고 하는 거는 또 아니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 끝났는데 뭐 굳이 어 그 내가 어제 그 예언했던 거 그거 영상 하나만으로 끝났어 그 이후로 뭔가 또 병크가 터진다 그럼 그때 다루자 어 병크가 터지면 그때 다루는 걸로 합시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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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를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하나 더 저녁약 저녁 그거요 음 항생제 좀 먹자 항생제 음 음 오늘 상차림비 이거 음 음 400개 밖에 안 남긴 했는데 뭐 채워질 것 같지가 않아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내 멋대로 날림방송 할 거야 내 멋대로 방송 언제 방종해도 뭐라고 하지 않기 약속해요 카트 노르테유 일단 매직아이 대전부터 하자 어 흐흐흐흐흐흐 매직아이 대전부터 하고 하자 안 기모지 마른 오징어에도 집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 개동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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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개 앙 기모지 고마워 300개 남았다 이렇게 하자 4000개 딱 채우는 사람이 원하는 컨텐츠 할게 어 요거 마지막 막 타친 사람이 컨텐츠 정해서 하는 걸로 어 근데 나랑 상의는 좀 해야될 듯 갑자기 약발방해라 그럼 나는 못해 어 상의라는 것은 그럼 결국 네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라 약발방시키면 안 한다는 거지 현실적으로 어 막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메뉴표를 내가 미리 좀 얹을 해줄게요 어 알까기도 좋고 포켓볼도 좋고 알까기 포켓볼 어 어 종게임 스팀게임 하나 골라서 음 그리고 인성라이더 뭐 카트 어 게임방송 쭉 가라 혹은 아니야 오슈를 보고싶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 예 공포썰은 네 공포썰 자체가 없는데 무슨 공포썰이야 아까 그 해준 새마을호 그런 이야기들 적시적소에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 오 오 신박해 오 이런 일이 있었다니 하고 마는 거지 맞지 맞지? 맞지?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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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 잔스티스 오랜만이네 연습 좀 하셨어? 잔스님 연습 좀 하셨어? 오늘 좀 치나? 대답해 대답하라구 만화경 사륜안 개안했다고? 헐 정말? 정말? 그럼 나 이기겠네? 가족을 죽여야 얻을 수 있는 거라고? 난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이야기는 잘 모르겠고 엔일 안 봐서 진짜 개안 조건이 그거야 개안 조건이 그거야? 가족을 죽여야 돼? 나루토 아주 무서운 이야기다 폐륜 이야기다 폐륜스럽네 해볼까? 승률 좀 볼까? 40% 3패 야 이분 55% 잔스티스 가볼까?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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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% 1% 2% 2% 3% 2% 3% 4% 5% 5% 4% 5%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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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% 5% 5% 6% 5% 5% 5% 5% 6% 5% 5% 5% 5% 6% 6% 5% 6% 5% 5% 6% 5% 6% 7% 6% 4$ 7% 4% 7% 탔 헐 나 막혔다 나 왜 이러냐 헐 나 막혔다 나 왜 이러냐 어 나 왜 이래 어 나 왜 이러냐 잠깐만 이거 졌다 야 오 어디야 아 이거였구나 아 졌다 이 젠장 한번 칠수도 있지 아 우리 노래하는 찌로님 고맙습니다 오 나 오늘 기량이 좀 떨어지네 오 잔스티스 오 잔스티스 자네 잘하는구만 오 잔스티스 오 잔스티스 다시 시작해볼까 흠흠 아 삑사리나가 짜증나네 정말 아 왜이래 왜이래 사탑계 막타맞제 우쇼하고 카드방종빵 뜨려죽여도 두개 못하겠으면 둘중하나 기어벗검 아 이게 뭐지 우쇼하고 카드방종빵 뜨려죽여도 두개 못하겠으면 둘중하나 기어벗검 베이안 200개 감사합니다 뭐야 아 씨발 안보여 아 안보이네 아 와 졌어 나 왜이래 아 짜증나 두판 내리연속 졌네 가자 레디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다 같은데 그럼 탱탭 아 탱탭 탱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4천 개를 채웠어. 헤이아님이 채웠어. 헤이아님이 167개. 그리고 아까 33개 사가지고 200개 샀어. 상차림 비용 100% 막타를 치고 원하는 컨텐츠는 뭐였지? 오슈 해달라고 했어. 오슈? 오케이 기다려. 오슈하고 카트 방종빵 때려달래. 오 좋아좋아 해줄게 해줄게. 이거 하고 상의 좀 하자. 첫번째로 가준다. 오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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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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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 돼! 안 돼! 시작하자. 안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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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졌어 졌어 아.. 졌어 아.. 쉣 아 오늘 너무 안 된다 나 밀린다 막판 가... 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쭙 아 짜증나 이거 왜이러냐 수고염 또 봅시다 막판에 이겨서 좋네 눈을 좀 쉬어줘야겠다 사륜안 개안을 너무 오래 했어 능력자들 많은데 나 좀 밀리는 건 처음이네 아 눈 아파 이게 계속하면 시력이 깎여요 마치 사파에서 금기된 무술을 쓰면은 쓸수록 수명이 깎이는 것처럼 시력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안경 쓴 이유가 그거예요 원래 안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안경 쓰게 된 거예요 아까 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방송을 내가 봤을 땐 둘 중 하나를 안 떠나 음... 음... 음...